고객은 왕이다! 고객은 왕이다! 고객은 왕도원 서비스! 회사가 살아야! 우리가 산다! 사랑이다! 대형아! 김형아! 엄마 바꿔줄게. 곧 정직원돼서 월급 오래갈대. 오늘 시간 괜찮으시죠? 그분 까대기 좀 더. 사정이 있어서. 김미진! 아는 애니? 벌점 50점 놓으면 반송으로 쓰는 거 아시죠? 미주여! 오! 장남이 전 안 볼 기가. 회사님. 화이팅! 큰일 났어요! 빨리 나와봐요! 빨리!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의의를 못 한단 말이요. 엄마! 이거 부당의 거에요.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으로 대만이라고요. 대학직이 암만 팔아먹습니다. 이건 아니다.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. 파업이요. 파업이요? 나 인자! 반반 찌려 가입시다! 가입시다! 저기 협상이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? 좀 있으면 진짜 떨어지겠지. 아줌마들이 해봤자지 뭐. 회사가 언제 만료에서 들어준 적 있어요? 왜? 어두워. 용돈 놀아줘! 용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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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가 며칠 집에 모를 거야. 저희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. 저희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나라는 꿈도 못 본 일은 네 덕분에 있어